한국 스포츠 경제 조성진 기자 혜리가 돕고 패션으로 팬들과 함께 응팔응답하라 1988 추억을 나누었다. 지난 20일 그룹 걸스데이 출신 혜리는 인스타그램에 덕선아 안녕 오랜만이야 라는 글과 함께 근황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혜리는 응팔 당시 자신이 맡았던 캐릭터 덕선이를 떠올리게 하는 청청 복고 패션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. 혜리와 소통 중인 팬들은 덕선아 요 우리 어디 안갔어? 성덕선 아리는 지금도 지능 중 덕선아 반갑구만 반가워요 라고 말하는 등 응팔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. 한편 혜리는 지난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월까지 방영된 tv엔 응답하라 1988에 덕선이로 출연해 인기 몰이를 한편 혜리의 장면은